아아... 하... 하... 어... 신... 도일이 형, 갑자기 쓰러진 건 알지? 아, 그래. 그 얘기는 들었어. 원인 불명으로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야. 하지만 의사선생님은 형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걸 보여주면 무사히 깨어낼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난 도일이 형에게 우승 트로피 꼭 보여주고 싶어! 우승 트로피라면 우리 집에 있어. 나중에 사람을 시켜서 병실로 보내줄게. 아, 그 트로피 말고! 내가 이번 대회에서 형 대신 우승해서 트로피를 받아오지 못하면 소용없어! 그러기 위해선 우리 형 라이그리스가 필요해! 그러니까 돌려줘! 도일이의 탑스피너가 있으면 우승할 수 있어? 물론이지! 꼭 우승하고 말 거야! 역시 넌 아무것도 몰라. 잠깐만! 이렇게까지 사정하는데 왜 심술을 부려! 우리 형꺼야! 빨리 돌려줘! 그래. 그건 네 형의 탑스피너야. 네 탑스피너가 아니라고! 아악! 아아암! 으으으음 그러는 네 탑스피너는 어디에 있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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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흥. 흥! 그 вд으으으으으으악 쿠으스윽! 자징, 슛! 로건은 상대가 먼저 마음껏 공격하게 한 다음 파워가 바닥난 순간을 노려 코어 스킬로 한 번에 끝장내는 플레이 스타일이지 모든 힘을 차단한다 플레임 월! 최대한 과감한 공격! 하지만 로건은 완벽하게 방어합니다 성스러운 불꽃으로 태워버려라! 빨간 파이어! 넥스! 가라! 살았나라 불사조처럼! 피닉스 드래곤! 보컬선, 프로야! 유아! 아! 으아! 울프 스톱! 결정됐습니다! 결승전체 1라운드 승자는 로건!